아 거기에 나 오늘 늦을 거야 한번 간다 아 근데 걱정되기 시작한다 걱정돼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저 얘기랑 이모가 없어서요 전에도 꺼져 있고 아주머니 조카잖아요 혹시 아시는 게 없나 해서 조카 아니에요 그냥 나 소개만 시켜주면 돈 준다길래 그 여자 좀 이상해 이 신분증도 가짜였어? 아 아 아 아 뭐 사진이라 애 사진이랑 한번 봅시다 있었는데 둘이 짜고 애 빼돌린 거라고요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누구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 사람이 어딨어 아니 저기요 아니 그 여자가 제 딸랑 같이 없어졌어요 제 딸 찾아야 돼요 아 아 아 아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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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가만히 앉을 거야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